와 화질 너무 좋지 않나요? 옆에 아이패드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거의 밝기가 빔이 더 밝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오늘 저는 제 편견이 깨졌습니다 바로 빔 프로젝터 때문인데요 저는 집에서 컨텐츠를 소비할 때 작게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그 다음에 큰 화면은 무조건 TV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빔이 좋아도 TV의 그 화질이나 그 편의성을 쫓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사용해본 X1000 4K 플러스라고 하는 뷰소닉 제품은 편의성, 사운드, 그 다음에 화질까지 다 잡아준 정말 대박인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리뷰를 해야 되는데 리뷰는 안하고 계속해서 감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외관부터 볼게요 우선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보이시죠? 제 손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이제 전면인데 전면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어요 이따가 소리 들어보겠지만 와, 굉장해요 이 렌즈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후면 부분에 있는데 디자인이 우리가 흔히 하는 빔이랑 좀 다르죠 이쪽에 있고 여기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끝이에요 뭔가 자잘한 게 없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전원만 딱 연결해 주면 끝이고요 조작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다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편해요 포트 부분을 보면 자, 이 옆면인데 옆면을 보면 왼쪽부터 3.0, 2.0 A타입 있고요 그 옆에 C타입 있습니다 C타입 연결도 되고 HDMI 당연히 있고요 한 개 있어요 그 우측에는 오디오 인아웃이 있는데요 소리를 이렇게 넣고 아니면 외부로 뺄 수도 있는데 사운드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아웃이 필요할까요? 옆면 말고 후면에도 단자가 있는데 HDMI가 두 개가 더 있네요 총 세 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램포트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서브우퍼 아웃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서브우퍼까지 나누어서 사운드를 잡아주는 거 같습니다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C를 많이 사용할 거 같긴 하네요 제품의 외관 자체가 너무 좋죠 마감도 너무 좋고 크기도 크고 자, 그러면 얘의 장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장점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단초점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두 번째는 화질 세 번째는 사운드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호환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럼 초단초점이 뭐냐 우리가 흔히 빔을 사용할 때에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보통 한 100인치에서 120인치 정도의 크기를 집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그 정도 사용하려면 일반 말고 단초점이라고 하는 제품들도 거의 한 2, 3m 정도는 되어야 그 정도 크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거리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리기도 하고 또 이게 나랑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제가 2, 3m 뒤에서 보통 컨텐츠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팬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초단초점은 50cm 안에서 120인치까지 그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38cm의 거리가 있으면 100인치 49cm는 120인치의 화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벽 앞에다 대고 바로 봐도 큰 화면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집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 정말 좋다는 거예요 실제 거리는 그 다음에 화질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럼 바로 화질 이야기해 보죠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4K가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초단초점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그것도 제일 싼 게 당연히 비싼 제품인 만큼 4K 당연히 되고 밝기도 굉장히 밝은데요 2,400 LED 루맨이라고 합니다 얘는 LED 루맨이라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광원 자체가 LED로 4세대의 빔 렌즈 기술이라고 해요 여튼 2,400이면 일반적으로 완전 주광에서는 사실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 쓰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형광등이나 아니면 좀 어두운데 간접 조명등 켜놓고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 정도일 때 굉장히 밝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봤습니다 좀 예쁘게 세팅을 했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먼저 좀 보면은 파일 관리 오는 외부 파일을 관리할 수 있고 앱 센터 안에는 플레이어라든지 앱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루투스로도 음악 연결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블루투스니까 음악만 연결이 되지 뭐 미러링 같은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안드로이드에서 바로 뭐 별도의 이런 장비 없이 미러링이 가능해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미러링 하시면 되고 보통 미러링은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뭐 음성이랑 영상 같이 딜레이 되니까 뭐 크게 뭐 게임할 거 아니면 의미는 없고 자 여기에서 밑에 내려가면은 HDMI 1, 2, 3, C 타입 로컬 저장장치 얘는 또 자체 저장장치가 16인가 32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USB 1, 2 있습니다 저는 이제 USB C를 연결할 건데 지금 저기 아이패드가 있죠? 아이패드에 연결을 해서 한번 틀어 볼게요 와 화질 너무 좋지 않나요? 옆에 아이패드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거의 밝기가 빔이 더 밝은 거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밝고 우리가 옆에 간격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소리 좀 줄이고 간격을 한번 볼 게 어느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큰 화면에 밝게 보이는지 자 요 정도 거리에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화질은 뭐 거의 TV 화질 정도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은 한 40cm 정도 되기 때문에 100인치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이죠 그러니 여기서 조금만 더 뒤로 간다 해도 거리는 뭐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죠 진짜 한 뼘 조금 더 되는 거리인데 말이죠 지금이 한 90인치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밝죠 지금 화질을 좀 땡겨서 보면 글씨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선명하고 밝아요 간접 조명만 틀어 놓은 상황이기는 한데도 집에서 영화 보거나 완전히 암전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이니 조금 더 띄어서 화면을 키워보고 화질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한 다음에는 뭐 그냥 써도 되는데 한번 리모컨 왼쪽 위에서 두 번째 초점 잡는 애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초점을 한번 싹 잡아줍니다 그러면 또 선명하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이 한 120인치가 넘어가는데 한번 당겨서 보면 와 화질 장난 아니지 않나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4K 화질입니다 그러니 밝기나 화질면에서는 전혀 진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퀄리티에요 자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이 사운드에서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지금까지 뭐 그렇게 비싼 빔을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100만원대 초반 중반 이상 다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사운드가 좋은 빔 프로젝터는 처음 봤어요 하만 카돈에서 만든 아시죠 뭐 여기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하만 카돈에서 만든 스피커이고 40W 스피커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제 사무실이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선 충분히 다 쓰지도 못하고 한 30-40평 정도 되는 집에 그 거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에요 게다가 하만 카돈이 이제 그런 사운드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기 때문에 저음 중음 고음 다 특히 소리가 이쁘려면 뭐 전쟁 뭐 이런 영화나 요런 거 보려면 저음이 되게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맞췄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깡통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들어볼게요 저작권 때문에 에피데믹 사운드에서 어커스틱 음악 한번 틀어보고 들어볼게요 이 사운드를 얼마나 담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3가지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기능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외의 기능들은 짧게 이야기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얘기한 부분 빼면 우선 3만 시간의 광원 요거 진짜 반영구적인 거죠 3만 시간 쓰기 쉽지 않습니다 색감은 이미 봤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괜찮고 4K HDR 색감 부분 그리고 아이케어 시스템이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이쪽에 가까이 가면은 꺼지는 기능 요런 것들도 있고요 와 40W 하망카돈 사운드바 굿 그리고 블루투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음악만 이런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운드바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뷰소닉 브이케스트 샌드라는 앱을 사용하면 리모컨 대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직관적으로 리모컨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12기가 스토리지입니다 어플 여기다 깔겠죠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하고 가야겠죠 가격은 지금 찾아보니까 189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싼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상대적인 가격이지만 이런 초단초점의 타 회사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정도 밝기는 다 4,500만원이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싸길래 봤더니 아 정가는 거의 300만원 정도였고요 지금 할인해서 한 19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든 게 왜냐하면 이게 TV 같은 경우에 75인치도 다 100만원이 넘어가고 한 85인치 가면 다 200이 넘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빔과 TV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사운드 너무나 좋은데 이게 화질도 요정도 괜찮고 다음에 이 연결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잖아요 자체 어플도 있고 블루투스도 되고 C타입으로도 연결이 되고 HDMI 되고 그래서 저는 요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은 거의 이 4K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로서는 뭐 끝판왕이다 가격으로도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려고 이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뷰소닉 외에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AS도 굉장히 잘 되고 꽤 오래 판매를 해서 역사도 있는 이 뷰소닉의 X1000 4K 플러스 아 이름이 너무 길다 여튼 요 제품 어디에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요 사무실에서 구석에 그냥 계속 돌려놓는 것도 너무 좋고 3만시간 되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제가 이런 카페 같은데 갔더니 이런 초단초점 LG 제품이었어요 초단초점 제품을 틀어놨더라고요 아 가격이 그렇게 계속해서 틀어놓을 제품으로는 이거 정말 좋고 또 집에서 벽에 뭐 타공하거나 아니면 세워놓는 TV도 좋지만 이렇게 빔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기 보면 후기도 굉장히 좋고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 만큼 오늘 제가 말이 길었죠 그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자 구매는 아래 더보기에서 보시면 되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즐거운 리뷰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